군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단지 내 생활 쓰레기를 시가 수거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다 수년째 요구해왔던 통학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군포시 금정역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섰던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군포시가 돌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없다고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 2층에 마련돼 있는데 해당 층 높이가 3m 남짓이라 5톤 크기의 공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시공사는 군포시의 허가를 따랐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 2층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가지 쓰레기물들을 처리를 하게 되려면 1층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법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3m 높이의 쓰레기장을 사용 승인을 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향후에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계속해서 군포시에 요구했던 통학로 개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금정초 통학로로 이용되는 일명 토끼굴에 여전히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이 함께 다녀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통학을 하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여러가지 조명이라든가 또 벽화 이런 것들이 조금 시설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난 주말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은 군포시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비판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